청년 창업자금 대출 당 최고 1억 원을 연 2% 고정금리로 지원해주며 시설 및 운전자금의 사용이 가능합니다. 또한 창업자 멘토링을 통해 창업 관련 기초역량 강화 및 아이디어 부채화 등의 교육을 지원하니 참고해주세요. 만 39세 이하의 사업 개시일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대표자 또는 창업을 준비 중인 분이라면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. 상시접수이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을 확인해주세요. 두 번째, 청년창업사관학교입니다.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청년 CEO 양성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창업성공 패키지로 일정지원금과 기술개발 등의 창업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요. 1년간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며 재료비, 시제품 제작비, 과제참여인역 인건비 등의 용도로 제공되고 있습니다. 창업에 필요한 각종 개발장비 지원 및 코칭 교육을 실시하며 국내외 전시회 참가, 글로벌 연수 및 멘토링 등의 해외 진출도 지원하고 있는데요. 또한 1년간의 모든 과정을 마친 후 5년 동안 후송연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. 만 39세 미만의 예비 창업자, 창업 후 3년 미만의 대표자라면 신청이 가능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청년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에 공고를 확인해주세요. 창업지원사업으로 지원받으며 창업도전해보세요. 여기까지 한눈에 보는 금융 꿀팁이었습니다.